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에 줍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일도 비우서 가로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자 그리스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여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7월 8월에 사사기와 관련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세도 그렇게 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사사기를 많이 이용도 하고 수련회 가운데 또 그런 걸 다뤘죠 저도 참여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한 구절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게 최선이라고 자기 속에는 옳기 때문에 한 것일 텐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원수에게 속아서 육체연약함에 메어서 자기의 경험과 전문적인 그동안의 식견에 갇혀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볼 때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찾아서 읽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사례들을 들을 때 이보다 더 심한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호와의 목전 정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반발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 이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께서 이해는 하지만 그 영분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하다 너희 마음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도 하고 진리를 설명도 해 주고 표적도 이미 보여줬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니들 안에는 다른 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거룩한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다른 신이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건 뭐죠?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는 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를 몰라봐서 그런데 이 장면은 아예 하나님을 그냥 앞에 놓고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이 볼 때 최고로 나쁜 사람들 최고로 없어져야 딱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죠 우리 가끔 스포츠 경기도 하이라이트 보다 않습니까? 와 저 멋있다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이보다 명장면이 있을까요? 에덴에서 아담과 화하를 넘어뜨린 것도 엄청난 명장면이죠 저희 예배당은 새벽 기도일 때 사무엘 하 하고 있는데 내일 할 말씀이 사무엘 하 11장이에요 원수에게 또 엄청난 명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거 비교가 되나요? 가인의 아벨을 죽이게 한 장면 이것도 명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명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께 하는 거 이제 이건 대책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5장에는 그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사단의 나라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끊어내리는 것인데 이 장면은 완전히 완패한 거 아닙니까? 참 굴욕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이 장면만 보게 되면 34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신 거기만 싹 빼면 이거는 완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다른 영적 존재들이 볼 때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여기서 저것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보던 영혼들인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게 해서 기다리던 영혼들에게 갔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이는 장면인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은 수가 없다 사람들 제가 이제 우리 성도인들도 주목하고 잘 듣겠지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주목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의 양식을 듣는데 신앙인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때 이제 천수만의 기적 해가지고 이제 그날 담당하신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사진 한번 잠깐 보실래요? 그거 보고 사진 보이시나요? 저 길이 뭐냐면 잠깐만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대체 수가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골랐습니다 84년에 우리나라가 국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충청도 서산의 간척지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사이를 길로 메워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내고 이제 땅을 만들고 농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천수만이라고 있는데 그 북쪽 지역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을 있는 건데 약 7km도 7.7km인가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작업이죠 계속하다가 나머지 이제 한 270m가 남았는데 여기가 물살이 엄청 센 곳이에요 초속 7m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센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크기의 바위들 암석들을 막 쏟아 부어도 이게 바닷물이 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km 넘게 왔는데 나머지 200m도 좀 넘는 거를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와 공법들을 총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게 저겁니다 저게 이제 다 쓰고 버린 유조선을 사온 건데 저 바닷물과 바닷물이 남아있는 게 한 270m 됐는데 저 배의 길이가 한 320m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폭이 앞에 머리죠 이 폭이 45m 높이는 25m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높이가 25m예요 그 다음에 앞에 폭이 45m 길이가 320m 그러니까 이 회장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걸 끌어와서 저기 물막이를 해야 되는데 바위와 흙을 넘어서 길을 막아야 되는데 한 270m 남았는데 그 옆에다 딱 세워놓자 그러면 바닷물이 흐름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해서 쉽게 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저기에다 딱 댄 다음에 막 노력을 해가지고 공사를 3년을 당기고 됐습니다 사진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외 토픽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목이 유조선 공법 그 다음에 그 회장의 이름을 따서 뭐뭐뭐 회장 공법 해가지고 이렇게 대서 특별히 됐거든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회장이 저런 일 전문가입니까 저거 전공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있고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왔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조선을 갖다가 딱 붙여버리고 유조선에 급히 물을 집어넣고 해서 유조선을 가라앉혀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25m 되는 유조선이 쫙 가라앉으니까 엄청난 물막이가 되겠죠 그 틈을 타서 이제 땅과 땅을 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의 한 40배 33배 되는 토지를 얻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좀 해꼬지해도 이게 풀리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목전에서 사단이 완벽한 완벽한 작품을 만듭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죠 누가 봐도 못 빠져나갈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34절 한번 성경에서 보실래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겠죠 예수께서 가라앉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줍소서 우리 오늘 신앙 토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봤던 시각을 마음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앉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줍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것은 이미 작정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이 지금 지원한 최고의 사역입니다 아들도 당연히 그러려고 했습니다 죽으시면 안도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인자여운 것은 죄인들을 대숙하랴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하는 일을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랴이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겟세만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확신하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 뭐하러 하죠 아버지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당신은 그렇게 다양하게 가르쳐왔고 이와 반대되는 일이 있으면 심하게 꾸짖기도 했는데 이런 기도 뭐하러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해 줍소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이때 하나님이시지만 육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으로 육체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통증이라든지 감정적인 요동 모든 걸 다 감당한 거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죄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유혹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그때 충만하게 기도하고 자의로 행치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내놨어요 히브리스 기자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때리면 아프고 창으로 찌리면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도님들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는 나는 진짜 이게 감당할 수 있게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우리 아버지와 성령이 이걸 감당할까 나는 진짜 독하게 기도하고 마음 먹어서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이려는 하고 저 나쁜 짓을 하는 애들 대신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나는 지금 감당 중인데 아버지와 성령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나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거기다 사족을 달아요 아버지가 모릅니까 성령이 모르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들으라고 하신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라는 게 아까 그 회장이 23만 톤급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을 갖다가 물마귀 공사할 때 그 옆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물의 흐름을 약하게 하려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라서 세계가 놀랐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알잖아요 우리 용서 잘 못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용서하려면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더 용서한 사람들 책도 읽어보고 회개하고 별거 다 해야 할랑말랑 했다가 또 막 몇 시간 지나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성도인들 용서 잘하세요? 엄청난 반전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단이 볼 때 그 주변에 있던 영적인 존재들이 볼 때 이건 끝난 거 아니야 사단의 나라는 통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이건 아니다 너무너무나 같다 너무나 같다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아버지와 저희를 사회해 주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혹시나 땀만 먹지 마세요 내 안에는 성령 혹시나 땀만 먹지 마세요 나는 작정되었다 괜찮다 나는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나의 목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같이 먹고 마시면서 33년을 잇는 상황에서 내가 겪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사악이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게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참 강력하죠 정말 강력합니다 아까 우리 321장 찬성했는데 거기에 지금 곧 나와라 지금 곧 나와라 하잖아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까 오라는 거예요 매들고 채찍들고 너 빨리 안와 이게 아니라 혼낼 수 있지만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까 무거운 짐을 져던 어떻든 간에 이 햇빛 놔두고 사랑의 빛을 놔두고 왜 멀리 가 빨리 와 오해하지 않게 와라 그 가사가 절절해요 근데 그 가사를 쓰신 분이 크로스비라고 우리가 FJ 크로스 파니제니닌 크로스비라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겠네요 잠깐만요 이분이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의료실수로 의료사고로 6주 생후 6주 또 누구는 6개월 그러는데 그때 의료사고로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이게 집에 충격이겠어요 의사는 충격으로 도망가버렸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일하시고 할머니 손에 크다가 엄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참 하나 가정이 예수 믿는 제반이었는데 신앙을 잘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정말 많은 찬성시들을 썼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이것도 이분이 작시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려요 주의 음성을 그렇죠 이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중 한두 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준비했으면 자막을 보여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담당 의사는 자기를 치료했고 그래서 맹인되게 만든 담당 의사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랬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그녀는 말하기를 제가 만약 다시 그분을 만나시게 된다면 저는 그분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용서는 이미 끝났죠 이분은 용서가 이미 끝났어요 용서가 끝나고 그를 만나면 나를 시각장애인 되게 시각장애인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시각장애인 되는 실수를 당신이 범했지만 나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나를 보기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나는 당신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2015년에 제가 제 사례를 말하면 좋겠지만 일단 다른 걸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남부지역이죠 찰스턴이라는 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도 흑백차별이 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인 21세의 청년 보니까 잘생겼어요 흑인들 교회 인마니엘 아프리칸 감리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인마니엘인데 주로 출신이 아프리카였던 분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같아요 아프리칸 처치니까 인마니엘 아프리칸 처치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이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받아 죽겠죠 주로 흑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누가든지 와도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총기를 난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9명이 죽습니다 엄청 큰 사고죠 도망간도 나름이 잡혀요 그런데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재판할 때 살인범이 있으면 유족들이 재판 과정에 살인자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순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너무 끔찍한 죄를 범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은 자기 아들인가 어머니가가 현장에서 죽는 걸 목격한 분이에요 뭐라겠냐면 내 몸에 살 한 점 한 점이 모두 아프고 이제 내가 예전처럼 살아갈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영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은 엄마가 돌아가 있어요 너 때문에 다시는 우리 엄마와 이야기할 수가 없고 너 때문에 나는 엄청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위대한 용서 찰스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도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 주의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뭔가 폭동이 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잘못 보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칠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예배에 엄청 뜨거워지는 거죠 정말 위대한 용서 아닙니까 성도인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다를 느낍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거 훌륭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뭐 유명한 사람인가요 하나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훈내지고 이게 막 커집니까 아까 크로스비 여사가 그런 식으로 용서를 이미 극복하고 넘어서고 감사하면서 찬송시들을 많이 썼어요 본인 맹인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쓴 찬송시들을 읽고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엔피 가서 기분 좋을 때 감동돼서 쓴 게 아니라 그것도 사람이 쓰시겠지만 그 삶의 찬송시랑 이어지니까 그 삶이 찬양이고 찬양의 삶이니까 얼마나 이게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전에 말했던 2015년 그 찰스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 내 삶은 내 소중한 일을 잃어버린 내 삶은 이제 예전과 같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으로 당신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용서받는 자로서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이 기회가 당신이 하나님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재판 때 유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용서는 이분들 크로스비한테 박수해 주고 아까 그 찰스턴에 있는 인만헬 교회는 전 세계 또는 미국 전체가 주목해가지고 대통령도 나중에 방문하고 정말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랬거든요 용서라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용서라는 문제는 잘했을 때 칭찬해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문제는 오늘 주님도 보여주셨고 저도 예를 들었지만 잘한 사람에게 박수하고 참 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 오늘도 주기도만 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약간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안 사하면 용서 안 하겠다는 건가? 헷갈리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 과실이 뭐냐면 정확하게 너에게 한 잘못 너에게 한 죄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네가 아버지라 부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너희 천부, 너희 아버지, 네가 정말 믿고 따르며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는 네 아버지가 용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도바울이나 요한 이런 사람이 썼으면 좀 오바했다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거 있죠? 1만 달러한테 빚진 자 이야기 얼마나 훈훈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그런데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하잖아요? 그걸 듣고 주인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입만 말고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시니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이와 같이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위에 34절, 33절 보면 그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자가 그 행동을 하니까 민망해서 신고했고 주인이 불러다가 막 꾸짖죠 내가 이렇게 너를 탕감했는데 너 이것도 못하니? 그런데 그 다음이 34절이 저는 참 두렵더라고요 읽어보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졸들에게 다시 옥에 가두라고 그래요 풀어졌는데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러한테는 못 갚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탕감한 거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 들어보세요 용서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 해결될 때 용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게 안 이뤄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유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강력해서 용서해 해놨는데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면서 누가 여기서 버티겠어요? 오라고 괜찮아 오라고 부를 때 누가 버티고 안 가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처럼 되어 있는 이 장벽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관계가 금방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해 싫어 하게 되면 점점 쌓이겠지만 용서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용서를 표했을 때 진정한 용서를 했을 때 이거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들 신앙 문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주신 것이고 단적인 표현은 우리 아버지도 용서 못해 아버지가 용서 못하는 걸 아들이 할 수 있나요? 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이고 너무나 엄중한 하지 않을 경우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 벌어지는 처벌이 너무나 엄중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걸 하진 않았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용서하면 자유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했던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찰스턴 교회라든지 크로스비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정말 그렇구나 나도 은혜 받아서 용서해야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사실 사람 사는 게 상대적이어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하는 사람들 더 큰 문제를 겪은 사람들한테 갈수록 내 문제를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바라보니까 조금 더 작게 보겠죠 우리 장례식장 가서 어저께 잠을 못 잤더니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장례 벌어졌는데 여기는 누가 죽었는데 이거를 용서해 용서해보다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용서 진짜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시간 다 됐네요 우리는 엄격한 이 명령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사단의 나라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이 용서라는 것인데 이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리라 다짐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그래서 거기서 해결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나 힘들어요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용서할 수 있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해서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심리적인 영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각각에게 먼저는 내가 용서하리라는 다짐도 필요하지만 용서가 생겨날 만한 환경을 내가 조성하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을게요 시간 많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부부로서 가장 오래 산 커플이 80년 커플이 있더라고요 영국인데 그 다음에 그 부부가 기네스북에 오는 건 뭐냐면 남편이 105살 부인이 100살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합쳐서 205살이죠 그러니까 부부로서 가장 오래 살았고 합산한 나이가 제일 길다 했는데 기자들이 인퇴합니다 이렇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게 우리 사이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부부가 그래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이랑 많이 다르니까 부인이 먼저 그래요 저는 뭔가 내가 잘못한 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I'm sorry 이런 말을 자기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자기도 미안해 하더라도 마음이 안 풀릴 수 있는데 Yes, dear 그래 여보 알았어 나도 미안해 하는 그거를 자기도 아주 즐거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살 100살인데 지금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미안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그냥 대책 없이 미안해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미안해를 하는 건데 이 미안해라는 말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는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범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해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형제를 대해서 노하게 되면 그건 살인들이랑 똑같다 라가라고 해? 그러면 공회에 끌려갈 것이고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폭발하게 되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러므로 네가 충만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나에게 드릴 재물이 있어서 마태범 5장 23절이 합니다 나에게 드릴 재물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잘한 건데 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행동이나 한 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을 것 같다는 사람이 생각나면 나중 이야기야 그거 사람끼리인데 일단 나한테 재물 바치고 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하게 만든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그 사람의 용서도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 앞에 뭐죠? 사람에 대해서 노화하면 나가라 하면 미련한 놈이라 하면 이거는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하신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너희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너희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누군가와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알았어 여보 80년 80년 행복하게 해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할 때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안녕한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지난주에 비교해서 일주일 몸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저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부활 이렇게 하는 건 다르겠죠 나는 지금 안녕한가 내 영혼은 안녕한가 나 말고 내 영혼 나도 나지만 몸과 마음도 나지만 내 영혼은 지금 안녕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준을 한번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맞춰보세요 아버지와 저희를 사하해 주소서 이건 예수의 공생에는 길과 진료와 생명이면서 엄청나게 확실하고 엄한 명령이 됩니다 용서 못하겠니? 너 큰일 나는데? 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아까도 몇 구절이 나겠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경을 어떻게 널 배울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강력해질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 용서가 확실한 명령이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용서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와 배우고 용서의 실력을 계속 쌓아나가는 영혼들이 있는 공동체 거기가 정말 강력한 나라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이관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먼저 시인하고 먼저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표현할 때 이거 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를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혹시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저희를 사하여 줍소서 사단이 만든 엄청난 작품이 확 찢어지는 순간이죠 여화의 목전에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주님 잘하셨어요 크로스빗이 잘했어요 찰스톤 교회 잘했어요가 아니고 그 205살 부부 잘하셨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격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저분은 용서를 잘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격한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면서 용서를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시고 용서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떠날 날이 일주일 당겨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쟤는 생명의 부활이야 참 쟤는 강력한 무기다 쟤한테 걸리면 끝장난다 쟤 용서할 줄 알았는데 쟤가 저번에 갔으면 이제 저번에 끝장이다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는 모임인데 끝장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파괴력으로 원수들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사실 마태국 6장이나 18장 읽으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용서 안 하신다는데 용서 안 하시면 뭐예요? 너 다 갚을 때까지 다시 들어가 이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6장에는 너희의 천부 너희의 아버지 그랬어요 네가 아버지라 부른 그분이 너 용서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들 해달라고 용서할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용서의 능력을 날마다 쌓아가고 쌓아가고 배우고 키우는 복된 영혼 강력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